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남도로 출발합니다 지난 장흥 방문이 마지막이니 거의 2년 만이네요 모처럼 정말 어렵게 친구들과 연휴를 보내러 왔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죠 나주를 지날 때쯤 되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비가 퍼붓기 시작합니다 목적지는 땅끝 해남입니다 나주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더 달려서 우선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숙소는 이번 여행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늦은 시간이라 식사할 것이 없어 숙소에서 먹기로 했어요 역시 펜션에선 바베큐 제 친구 전복치가 이날 잔미를 담당했습니다 종종 영상에 등장하던 전복치를 닮은 친구입니다 친구 어머님과 장모님도 구독종이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못합니다 어쨌든 오늘 저녁 메뉴는 우선 에피타이저 생고기입니다 때깔 곱죠? 구수한 육향도 너무 좋았어요 이걸 보통 육사심이 경북권에선 뭉튀기라고 부르는데 전남권에선 생고기라고 부릅니다 한 10년 전쯤? 친구가 광주에 내려와서 밥이나 먹자고 고깃집에 간 적이 있어요 알아서 주문하라고 하고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가는데 웬 육사심이가 잔뜩 나오더라고요 알고보니 친구는 이 생고기의 뜻을 몰라서 이런 양념 안 된 고기인 줄만 알고 호기롭게 4인분이나 시켰다는 겁니다 구이용 생고기는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쇠고기도 맛있게 구워 먹었습니다 생선선생은 사실 고기도 무척 좋아합니다 돼지고기도 맛있게 구워 먹었습니다 생선선생은 사실 고기를 더 좋아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고기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장어도 구워 먹었어요? 시오시오 선생이니 장어를 좋아하겠죠? 참 장어 꼬리가 정력에 좋다는 말에 설마 아직도 진짜라고 믿는 분들은 없으시죠? 물론 저는 꼬리를 좋아합니다 육질이 쫄깃해서지 절대 다른 뜻은 없어요 어쨌든 장어 구이도 맛있게 먹고 전복도 몇 마리 썰어 먹었습니다 꼬득꼬득한 전복회는 언제나 대환용이에요 저는 초장보단 기름장 콕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는 이렇게 첫날밤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내일부터의 재밌는 남도 투어 일정을 위해 이제 자러 갈 시간이에요 부디 내일은 맑은 아침해를 볼 수 있게 는 개뿔 엄청난 강풍까지 몰아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결국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숙소에서 조식을 해결했습니다 인낭 만원짜리 아침법인데 초딩 입맛 저격하는 분홍소세지에 따뜻한 조기구이에 어묵볶음과 제육볶음 평소 아침을 잘 안 먹지만 이날은 아침부터 과식했네요 화룡점정 속 풀어지는 시원한 콩나물국까지 어쨌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완도로 장보러 가는 중입니다 날이 습해서 김이 많이 끼네요 완도니까 완도의 특산물은 김과 전복이야 완도에 왜 왔다고? 완도는 장보고 역시 완도는 장보고의 마을 역시 완도는 장보고의 마을 장보고 밥이나 먹자 아우 저거 죽여버릴까 온갖 몹쓸 아재개그를 날리며 노닥거리는 사이 완도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찾은 곳은 매달 5일 10일에 5일장이 열리는 완도 전통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날이 마침 5월 5일 장날이었어요 사실 5일장 하면 바깥 골목 구석구석까지 들어서는 점포들 구경이 재밌죠 하지만 이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관계로 사람도 없고 구경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완도까지 와서 장구경도 제대로 못하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결국 생선 구경은 커녕 비린내도 못 맞고 그래도 시장 구경엔 주전부리가 빠질 수 없죠 다양한 먹거리가 눈길을 끌지만 호떡 한 장으로 아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 채널은 분명히 수산물 채널인데 영상에 생선이 안 나와도 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호떡이 안 나오면 테러가 일어나고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해지고 있다는 다시 자료 넘깁니다 이번엔 완도 수협 수산시장으로 왔어요 수산물 천국 완도에는 과연 어떤 싱싱한 수산물들이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완도 위판장은 일요일 휴무입니다 완도가 요즘 아주 핫해서 꼭 위판장 구경을 하고 싶었는데 일정을 잘 못 맞췄어요 남해와 서해가 만나는 곳이라 아주 다양한 어종이 나거든요 얼마 전 떠들썩했던 돛돔대란도 바로 여기서 일어났죠 어쨌든 위판장 한켠엔 이렇게 중매인들 점퍼가 몇 곳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에요 위판이 없는 날이지만 그나마 몇 군데는 문을 열었네요 역시나 물건은 별로 없습니다 이건 자연산 참돔인데 속상하게 홀쭉한 거 좀 보세요 물론 산란기에도 케바케로 좋은 자연산 개체들이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이맘때는 양식의 품질이 훨씬 더 낮습니다 양식어종들 역시 산란기를 맞지만 적어도 고열량의 사료를 꾸역꾸역 섭취하니까요 생선은 비만일수록 가치가 높아지죠 저희 매니저도 생선이었으면 아마 최상등품이었을 겁니다 광어와 더불어 안도의 특산품인 전복입니다 시판 전복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수조에서도 아낌없이 다시마를 먹이네요 그리고 지금 한창 많이 잡히는 갑오징어고요 그게 바로 이맘때입니다 산란기를 맞아 연안으로 많은 양이 몰려들어오죠 딱 지난달에 반값이네요 작은 것들은 더 저렴합니다 이쪽엔 더이상 볼거리가 없어서 바로 맞은편에 우성종합어시장에 가봤습니다 여긴 10여개 남짓한 점포가 영업중인 작은 회센터입니다 핵감을 구입하면 시장내에 위치한 초장집에서 매운탕을 포함해 인당 7천원 정도 차림비를 내고 드실 수 있다네요 취급품목은 주로 대중적인 화로가 주류입니다 촛대를 닮았다고 하여 촛대고둥이라고 많이 불리는 긴고둥이에요 살이 생각보다 단맛이 진한데 속살이 이렇게 붉은색을 띠는게 얘네들의 특징입니다 이는 해모글로빈 색소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피조개도 같은 이유로 살이 빨갛죠 다만 상인들이 바쁜 시간엔 팔기 싫어할 수 있습니다 손지비를 따로 받기도 하죠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가거든요 타액선의 독성도 제거해야 해서 한번 손질하면 보통 이 정도는 난장관이 됩니다 가끔 이렇게 손질해서 팔기도 하는데 이런건 적극 추천드려요 재밌는 생선이 모이네요 이건 군평선이란 물고기입니다 금풍생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새서방고기라는 재밌는 별명을 갖고 있죠 너무 맛있어서 서방은 안주고 몰래 만나는 새서방한테만 줬다는 거예요 남도지역에서 주로 즐겨 먹는 생선입니다 저거 맛있긴 했어 그치? 우리 저거 같이 먹은 적 없어 특히 바짝 구워서 많이 먹는데 뼈에 붙은 살을 쪽쪽 빨아먹는 재미가 있죠 뼈가 굵고 장가시가 없어 먹기도 편합니다 그런데 생각 이상으로 회도 고소한 맛이 있고 좋습니다 허러가 보이면 회로 드셔보셔도 재밌으실 거예요 요즘 전국적으로 많은 양이 잡히고 있는 무니오징어 흰꼴뚝입니다 전남지역에선 천중어라는 특이한 방언으로 불리는데요 오징어보다 천배나 맛있어서 이런 별명이 붙었다네요 오징어보다 맛있긴 한데 천배라니 그래도 뭔가 낭만이 있는 네이밍이네요 어쨌든 갑오징어나 흰꼴뚝이나 둘 다 맛좋고 부드러운 고급 두 종류죠 갑오징어 이런 건 요리가 어떻게 해요? 3만원? 작은 건 2만 5천원? 이 채널은 전국 각지의 수산시장을 구경하며 산지별 제철 수산물을 소개합니다 주요 품목들에 대략적인 시세 확인도 하지만 거기에 중점을 두진 않아요 그보단 다양한 수산물 정보와 그에 얽힌 스토리를 재밌게 풀어내는 게 주목적이에요 아직까지 보고 계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알차고 재밌는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돌돔들도 많은데 요즘 가격이 좋죠? 자연산의 경우도 산란을 준비하는 요 시기에 어행량이 좀 늘어나는 편입니다 키로급 소매가가 9만원이면 괜찮네요 그리고 돌돔은 산란개인 한여름에도 맛이 좋습니다 자발인, 응성어 등 주로 값비싼 고급어종들이 그런 경향이 있죠 돈값은 하나 봐요 그래도 알을 베는 산란개인 이왕이면 순놈이 더 낫겠죠? 돌돔은 암수 구분이 아주 쉬워요 이렇게 입이 시꺼멓고 몸에 무늬가 없는 게 수컷입니다 참돔은 지금은 양식이 더 낫다고 말씀드렸죠 대신 가격은 자연산이 저렴하니 생선 고르는 데 자신 있으시다면 도전을 역시나 전복은 집집마다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보이네요 이렇게 우성종합어시장 구경도 모두 마치고 다시 이번엔 항림 횟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차로 10분이 안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역시 크지 않은 규모의 횟센터로 열댓개 점포가 입점해 있습니다 빨단 고무다라이에 생선을 파는 광경이 참 푸근하네요 여기도 취급하는 품목은 비슷합니다 먼 지역 수산시장이라 해서 굉장히 특이하고 생소한 것들이 많고 그렇진 않아요 전국적으로 양식품목들이 유통되니 국내 어딜 가도 사실 횟감은 비슷하죠 또 산지라고 가격이 특별히 싼 것도 아니고요 일반인이 수산물을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곳은 산지가 아니라 서울 노량진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수요가 큰 곳에 낮은 단가가 책정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 지역시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하지 마세요 대신 이왕이면 그 계절 그 지역에서 만나는 것들을 맛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여행의 큰 재미가 아닐까 싶어요 뭘 잘 모른다고요? 걱정 마세요 그건 제가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알려드릴게요 항림 횟센터엔 이렇게 앉아서 드실 수 있는 자리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림비까진 미처 확인을 못했네요 그리고 실내 좌석 말고도 야외 테이블도 있어서 날씨 좋은 날은 여기서도 많이 드신다더라고요 완도 앞바다를 바라보면 회 한 접시에 소주 한잔 하는 것도 운치 있겠네요 여기 낙지들은 활성도가 엄청나네요 기운이 넘칩니다 지금처럼 횟감이 귀한 시기에 날것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이런 게 낫죠 생선회보단 낙지와 갑오징어에 소라 전복 정도 썰어 드셔도 좋겠습니다 소주 안주로는 차고 넘치죠 여긴 딱히 눈에 띄는 생선이 없어서 간만에 TMI나 좀 하겠습니다 완도를 대표하는 생선이라면 단연 광어죠 국내 유통되는 양식 광어는 거의 대부분 완도산과 제주산으로 양분됩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의 광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먼저 완도보다 제주산이 성장이 더 빠르고 큰 놈들이 많습니다 원래 생선의 성장에는 더 높은 수온이 유리하거든요 제주에선 염지하수를 사용하여 연중균일한 수온을 유지해줍니다 반면 완도에선 100% 해수를 순환시켜 양식을 하니 성장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대신 사계절 수온 편차를 견디며 자란 덕에 자연산에 가까운 식감을 내죠 완도산 광어의 육질이 더 단단한 이유예요 또 제주와 달리 완도산은 선박 운송을 거치지 않아 유통경로가 짧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 대체로 컨디션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이유들로 시장에선 완도산의 품질이 더 좋다는 반응이고 시세도 제주산보단 좀 더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TMI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항림회센터까지 완도의 수산시장을 모두 둘러봤습니다 이날은 꼭 먹어보고 싶다 하는 품목이 딱히 보이질 않았네요 완도까지 왔는데 아쉽긴 하지만 다음 일정도 있으니 회의는 포기하고 부랴부랴 근처 맛집들을 찾아봤습니다 진짜 허름하게 생긴 오래되고 간판 없는 중식당이 있다길래 짬뽕이나 한 그릇 먹자고 갔습니다 문 닫았어? 문 닫았습니다 일요일은 휴무라네요 혼자 마당을 지키는 진돗개 한 마리만 앉아 아기 앉아 이후로도 몇 군데를 더 찾아갔지만 몇 안되는 식당들이 모두 일요일은 휴무 완도에서 밥 먹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결국 그냥 아무데나 문연집으로 왔습니다 영업하는 식당이 없어서인지 사람이 엄청났네요 웨이팅까지 쭉 걸렸습니다 순두부집이었고 메뉴는 뭐 이랬습니다 이 지역 막걸리도 한잔 마셔봤고요 막걸리는 맛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솥밥과 함께 순두부찌개가 나왔습니다 전 순두부 전문점이길래 직접 만드는 줄 알았는데 리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래저래 뭐 속상한 하루였다고 하겠습니다 남도여행기 완도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부디 네일은 오늘보다 나은 하루가 되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